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예뻐요. 이렇게 멋진 화분을 구독자님께 소개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흰색, 가장 좋아하는 꽃, 가장 좋아하는 자연을 담은 풍경분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아이들은 이런 원형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육이 구매하셨고 화분 구매했죠? 아이고, 그래요. 이와랜드에서 화분 사시면 가장 좋다는, 다육이를 가장 잘 키우는 흙. 자, 6만원 이상 구매시 2kg 드립니다. 12만원 이상 구매시 5kg 드립니다. 24만원 이상 구매시 10kg짜리 2만원에 판매하는데 택배비 내가 물고 보내드리고 깔망은 쓰실 만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요 아이를 소개하는데, 요 화분을 소개하는데, 자, 사이즈는 요렇게 13.5 정도 나와요. 13.5. 어, 그래서 작지 않습니다. 종이컵이 들어 앉아있는데, 요 정도. 자, 그리고 높이를 한 번만 보시겠어요. 높이는 물론 굽다리가 되어 있고, 13.5. 어, 지름도 13.5. 높이도 13.5.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 흙이 좋네. 어디서 만들어 왔냐면, 다육이를 사랑하는 사장님이, 다자를 빼고 유기분이라고 지었고, 유기분 공방에서 온 화분, 베트남에서 만들어 옵니다. 왜?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원형, 원통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풍경문, 그리고 그림이, 아우, 뭐 이뻐요. 그리고 그림은 영상에 소개되지 않아도 섞여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18,000원이요. 4개 하면 72,000원. 4개, 4개, 8개 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러시면 14만 4천원, 아, 쑥쑥이 5kg짜리, 만원짜리 드리고, 택배비 제가 물고 보낸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림은 다 보셨나요? 요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자, 요런 색감이 있고, 또 요런 색감이 있고, 다 박스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짜자짠짠짠짠, 그, 맞아, 다르죠? 그리고 또 아까 봤나요? 요 색갈라? 그리고 풍경문 중에서도 요런 풍경문이 있고, 또 요런 풍경문이 있고, 조금 전에 봤던 요런 풍경문이 있고, 다 다르죠? 자, 그래서 그럼요, 그럼요. 그리시는 분마다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4개가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넷개 맞죠? 자, 종이컵 사이즈 제가 이렇게 비교해드려요. 괜찮지요? 그래서 대부분 구독자님들이 꽃 그림에 풍경이 하나 정도 섞여가잖아요. 혹은 꽃 그림만, 혹은 아무 얘기 안 하시면 섞여가기도 합니다. 박스를 열면 일률적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섞어 들어있어요. 자, 하나는 18,000원이요? 네, 맞습니다. 네 개 하면 7만 2천원. 아, 쑥쑥이 드려요? 여덟 개 하시면 14만 4천원. 쑥쑥이를 5키로 드립니다. 자, 식재해놓은 모습을 보면 이 아이는 제가 그 와인이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 요즘에 금 많이들 캐시죠? 금이요? 자, 이렇게 금을 식재하고 보니 제가 조금 사이즈가 작은 금을 식재했죠. 왜? 키우려고. 자, 그리고 이렇게 풍경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인데 유기분 1번이라고 주문하셔도 좋고 유기분, 예, 왜냐하면 저희가 3번, 4번이 있기 때문에 예, 유기분 1번 유기분 1번으로 소개해드리는 아이 그리고 얼만큼 잘 만들어져 있는지 예, 쑥쑥이 영상도 같이 보시고 같이 구매 바랍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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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의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포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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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만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쏘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픽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돌임바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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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픽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느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산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립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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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 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립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는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솜으로 쑥쑥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3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립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소립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입꼬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아,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구요? 자, 소자는 입꼬지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중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에요. 이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1만 7천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3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러 연두색 달러 원형분 17호 5개 1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러 연두색 달러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삼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1개 4천원 그리고 저면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삼목판은 4천원 저면통은 5천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저면통은 5천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천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